멀쩡하던 쇼핑몰이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얘기인데요. 적자를 방치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두 회사 모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말았죠. 경제복화, 오늘은 법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빚에 짓눌려서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어떻게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두 가지 방법 많이 쓰입니다. 은행을 찾아가서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법원을 찾아가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우선 워크아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의 정식 명칭은 기업개선작업인데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초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구조조정제도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을 채권단이라고 묶어서 부르는데요. 이 채권단이 구조조정에 주도권을 쥐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요청하면 채권단이 모여서 회의를 엽니다. 이 회사가 과연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본 다음에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빚을 진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채권단은 인력 감축이나 자산 매각 같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무상한을 밀어주거나 빚을 깎아주는 등등 재무 개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정상 궤도에 복귀하면 채권단은 다시 회의를 열어서 워크아웃 졸업 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요새 잘나가는 하이닉스, 사실 2000년만 해도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워크아웃을 통해서 정상화에 성공하고 새 주인도 찾아서 날개를 달게 된 구조조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티몽과 위메프가 신청한 법정관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법정관리의 정식 명칭은 기업 회생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채권단이 아니라 법원이 주도권을 쥐는데요. 워크아웃에 비해서 구조조정 강도가 훨씬 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워크아웃 정도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망가진 기업이 법정관리행을 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정관리 역시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진 않습니다. 법원이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법정관리를 개시할지 아니면 청산이나 파산시킬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법원이 임명한 법정관리인이 회사 경영과 재산관리를 맡게 되는데요. 채권단이 빌려준 돈을 포함해서 상거래채권 등등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버립니다. 법원이 일단 회사 빚을 최대한 줄여준 이후에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지 점검하게 되고요. 빚을 잘 갚으면 법정관리를 졸업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관리를 거쳐서 살아난 기업의 사례로는 쌍용자동차 들 수 있는데요. 두 번 법정관리 들어가서 두 번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케이지그룹에 인수돼서 케이지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는 챕터 11, 챕터 7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챕터 7은 연방파산법 7조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인데 부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업의 빚을 정리하고 청산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연방파산법 11조를 근거로 운영되는 챕터 11은 법원의 감독 아래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법정관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GM이나 크라이슬러, 유나이티드항공 같은 유명한 회사들이 챕터 11을 거쳐서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복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GM이나 크라이스러, 유나이티드항공 같은 유명한 회사들이 챕터 11을 거쳐서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